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하이퍼진입니다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상대가 르블랑인데 음... 이 뚜벅이 그 중에서도 또 몸이 약한 원딜 캐릭터로 어 르블랑을 이긴다 라는거는 사실상 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신경들이 지금 엄청난데 됐어 와 야 이거 좋았는데 너무 좋았지 음... 오 대박이었죠 이번에? 그치 이렇게 끝까지 겁먹지 않고 딜교를 하면은 분명 봄날은 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땄어요 네 근데 6레벨 찍으면 확실히 르블랑이 원콤을 내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6전에 이득을 최대한 챙긴다면 문제될건 없죠 아 그리고 아칼리가 이거 죽는 그림 나오는데요 이거? 죽었네 네 아 이거 안좋죠 이거 저 친구 리신의 스킬을 모르네요 네 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그 모든 챔프의 스킬을 모르죠 그쵸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아는데 아 저 친구 모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음... 저는 다 알아도 그쵸 못하는데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론이 베이스긴 하지만 왠지 불투명한 미래가 보인다 굉장히 지금 불투명하고 와 아칼리의 사망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오케이 어 좋아 아 괜찮네 야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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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디야 너가 오는건 좀 반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데 어 잡았네 오 야야 살았다 이걸 바드를 퉁 땅 땅 땅 아 맞췄다면 잡았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르블랑을 따면서 아직 게임 모릅니다 어 트윈다미어도 솔킬을 땄어요 양호해 양호해 아 잠깐 바텀 또 죽어? 바텀 또 죽어버리나? 에헤이 지금 리신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거야 저정도 리신으로 성장해버리면은 아 완전히 그 치돌 리신 되거든요 극딜 리신이 된단 소리에요 어 한방한방에 그냥 찰지거든요 저러면은 어 좋아 어 맞어 오케이 딜교 완전 이득 받죠 지금 미드를 제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데 바텀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 소라카 죽으면서 계속 한가한가거리고 있고 완전히 지금 어 룰루랄라 놀고 있죠 그냥 음 아 나 룰루인줄 알았잖아 너무 놀고 있어가지고 일단 진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번째 공격 그거를 타격시키는게 좋죠 왜냐면 르블랑같은 경우는 지속딜이 아니라 한방딜이기 때문에 그거를 노린단 말이죠 근데 일단 얜 잡은거 같다 야야 또 죽어 와 또 죽어버리네 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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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잡았으면 됐지 음 됐어 됐어 어우 다행이야 케이틀린 잡았으니까 다행이죠 이거 또 안보이는데 블루 먹으러 갔나 블루 가능성도 있어요 바드가 보이네요 바드암 잡죠 이거 오케이 아 속박 이거 와 이거 너무 짧네 야 저 저 저 차력 저 차력에? 차력에 5가 남아있었는데 와 믿고싶지 않은 현실이야 르블랑하이 야 뭐야 또 와? 얜 또 오네 아니 뭐만 하면 와 얘는 왜 어 3타의 참맛을 보여줬고 여기서 궁을 쏜다면? 와 르블랑 넌 죽어있고 바드도 맞춰놨고 아칼리야 넌 잡기만 하면 돼 그걸 타지 에헤이 그래 아이 됐다 너는 근데 또 리신에 와가지고 또 킬을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만하면 됐다 오케이 지금 르블랑이 저를 완전 무서워하잖아요 그럴만한거지 뭐하냐 오우 제가 W를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양호하구만 야 나 W 없는데 아 W있으면 와 W선마였다면 잡았겠죠? 야 땄냐 그걸? 와우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르블랑을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르블랑이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해 죽었죠 이거는 뭐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이거였어? 와 깜빡 쏘갔네 와 와 바드가 하지만 타워 탑타워가 부서졌다는거 양호 음 양호 신발도 나왔죠 이제 하이퍼 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퍼 그 다음에 고속 연사폭 하면 됩니다 왜 하이퍼 진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 패시브의 모든 것이 이 패시브가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네 제가 여기서 킬을 퐁 퐁 더블킬 어? 안 됐어? 와 이게 무슨 일? 잡긴 잡았네 아 너무 아쉬운데 저거 다 따고 싶은데 아 저거 너무 따고 싶다 와 드래곤 먹자는데 드래곤 어 야 물의 드래곤이야 이거 설마? 물의 드래곤은 제가 또 알러비 소마치 하고 바람 드래곤이네 아 제가 아직 그거를 익히지 못했어요 표식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파랑색이라서 물 드래곤인 줄 알았지 넌 죽었다 르블랑은 일단 땄어 어 잘가고 오케이 드래곤도 먹으면서 확실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때리기만 해 때리기만 해 때리기만 해 속박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야 잠깐만 와우 아냐아냐 개체래 통 통 통 넌 죽어있다 헐? 헐? 말자가 와버리나? 오케이 살아버리네 훅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딱 들어와 훅 들어와 넌 죽었고 오케이 야 하이퍼진 겁나 빠른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? 이것이 하이퍼진이지 어 양호 양호 음 공격속도가 치명타가 터졌을 때 이동속도 퍼센트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촉촉 그냥 완전 좋은거야 그냥 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죠 양호한거야 음 베리 양호라고 하죠 이런걸 보고 아 깨져버렸다 어 안돼 근데 아 리신 너무 크는데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어 야 이걸 케이틀린이 정말 세네 어 난 널 믿고 있잖아요 쟤에 어 뭐야 나 할거 없는데 아 할거 없네 아 할거 없네 아 할거 없네 궁이 돌아오긴 하죠 어 내가 또 말자가 막아낼거 같아 그거를 어 야 괜찮다 이거 어 와 헐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그렇지 그걸 잡아내면서 우리팀 다 죽어버리고 오케이 무리 확실하겠다 어 무리가 확실했죠 이거 찰진 무리였다 그냥 무리가 아니었어요 찰진 무리였어 하지만 우리 트린다미어가 킬을 다 딴 다 딴다면 무리가 아니죠 아 얘 궁이 없네 야 야 근데 궁이 없는데 궁이 있는 척 들어갔어 어 궁이 있는 척 들어가가지고 상대팀도 그냥 딜을 안했죠 궁이 있는 줄 알고 어 괜찮네 빠르게 진입하고 응급기를 준비합니다 쏘요 오케이 야 딜 진짜 제대로 넣었다 하지만 3명을 따내면서 한타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어 그냥 밥을 하나 차려놨는데 밥상을 뒤로 엎었어 그냥 그 수준이 아 이건 아니었나 암튼 비슷해요 엎었죠 그냥 한타를 엎었어 하지만 여기서 케이틀린이 죽으면서 밥상을 다시 차려놨네 아이고 이럴수가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격력이 붙은 아이템은 사실상 이 도란의 검이랑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공격력이 328이야 엄청난거죠 어 이게 다 뭐다 진의 이 속삭임 이 패시브 덕분이죠 잡았는데 이거 얜 잡았다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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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내가 잡을게 그건 뭐야 이렇게 빨라 얘 어 슛 아 야 이걸 맞아주고 있네 야 확실하게 타이밍 재가지고 쐈는데 어? 어? 아이고 까비 와우 어 녹여버리네 뭐야 일로 올티야?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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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죽어 어 잘가고 야 역시 리신의 그 캐리력은 확실히 좀 약합니다 어 리신의 캐리력은 어? 아 말하자마자 날 죽이네 너무하네 와 너무했다 이거 일로와 야 하이퍼진 겁나 빨라 왜 공속이 이속이 왜이래 어 일로와 좋죠 어디서 벗어날라 그래 으흠흠 야야 잠깐 잠깐 야 또야?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1초만 있다 싸웠으면 소라카 궁 들어왔는데 아 역시 리신이 파고들면은 원들은 약하죠 그래서 지금 리신이 안보이기 때문에 아 리신이 탑에 있기 때문에 리신이 죽으면 제가 진짜 자유거든요 사실상 와 이거 엄청 빨라 이속 뭐야 이속이 계속 빨라지네 이거 뛰어뛰어뛰어뛰어 겁나 뛰어 어? 궁 궁궁궁 맞아버리네 맞았네 이번엔 맞았네 두루루 어허 왜 블랑 일로와 블랑 일로와 이거잖아 어 그쵸 사실상 판별가야 와 엄청난데 이거 치명타 이제 풀탑 나오면은 100% 되거든요 와 와 이럴수가 와 야 이거는 뭐 어 달리기맨이네 걷는 순간이 없어 계속 디뎅겨 잠깐만 너 또 나한테 오냐 야야 그만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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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겁나 빨라 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야 잠깐 잠깐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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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라 그냥 이동속도도 빨라 근데 자 이제 음 스태틱을 갑니다 스태틱을 가게 되면은 이제 고속연사포랑 중첩이 안 돼요 번개 터지는 거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 공격속도가 치명타 그리고 이동속도를 한 번에 올려주는 템은 유령무이 제외하면 스태틱 밖에 없죠 그럼 그냥 가는거야 효율성을 너무 따지면 안되죠 뉴메타에서 너무 따지면 안돼 와 딜보석 와 딜보석 어 잘가고 잘가고 이동속도 너무 빠르고 어 양호양호 겁나게 빠르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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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골로 가는거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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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딜바 와 엄청난데 이거 너무 양호해서 그 이상의 단어를 생각 못하겠네 극딜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니까 AD를 극대화로 올려주는게 아닌데 와 AD가 473이네 아니 이럴스키 이렇게 재밌어버리나 이게? 와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어 네 와 이 아이템틀이 정말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냥 룬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뭐 룬이 없어서 어 그냥 원딜룬으로 들었는데 아이템을 이제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룬 그렇게 상관없이 엄청난 그 효율을 발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성 같은 경우는 그게 뭐였더라 그 있잖아요 천둥군주 왼쪽에 있던거 그거 그걸 드시면 됩니다 네 와 이번 뉴메타는 정말 그 실용성이 있었어요 효율이 확실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약간 그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어떤 느린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제격입니다 이거 제격이에요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기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아 너무 양호해 양호하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